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를 또 한번 더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인물 등록을 했는데 제 이름을 치면 뭔가 또 나오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실감나지 않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또 이렇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이렇게 치니까 야 이렇게 해서 엔터하니까 야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 얼굴 최근에 찍은 사진하고 여기 이름 전화룡 그리고 한자하고 부동산 컨설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 출생은 경상부도 김천 그리고 소속은 다이지 인베스트 나오고 예전에 이렇게 웰크론 한택 플랜트 사업부에 근무했고 여기 또 부동산도 했고 취미는 영화 감상 영화 드라이브고 특히 전국 뭐 이렇게 수도권 전역에 신도시라든가 택지 개발 지구 현장을 임장하는 것을 거의 이렇게 취미다 와 같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취미는 드라이브로 적어놨고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더 자세히 이렇게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들 이런게 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해 뒀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 또 이렇게 뭐 다이지 상표 등록했고 뭐 상권 개발하고 입지 분석 뭐 이런걸 전문적으로 하고 뭐 현재 이렇게 건축 분야의 중국 기술자다 이런 부분들을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 뒀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활동이 한 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시면 어 이제 상표 등록 다이지가 이제 상표 등록 되었다 요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안내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고 이런걸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는데 어 여튼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등록하고 하니까 너무 어 자랑스럽고 더욱 이렇게 힘내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큰 원동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저 이름을 한번 쳐보셔서 저를 알리는 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해 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했지? 화이팅! 안녕히 계세요! ...